마태복음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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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대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금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깊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려하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인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흡조리나이다 주의 개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흡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오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귀래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야마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귀래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들이는 자원 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어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야려고 올물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 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패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